하하하 와봐이 안녕하세요 세부 후보입니다 세부에서 첫 공식 촬영이네요 아니 저희가 저 우선 그때 예전에 BTS 지붕을 보고 저기 찾아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지금 있는데 아마 조금 오래되서 까먹으신 분들은 요 위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그때 그렇게 저희도 너무 신기해서 BTS 팬이신 분들 다 보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는 분이 BTS 샵이라 그러나 공식 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굿즈샵? 네 굿즈샵 거기를 오픈을 했어요 시사이드에 이게 그러니까 촬영하고 두 달 뒤에 오픈이 돼가지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됐고 또 그 사이에 저희 다 한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맞아요 이 굿즈 상품을 받은 건 저희가 한국 가기 전인데 한국 가기 전에 저희 또 부모님도 오시고 어머니 아버님도 오시고 그리고 바로 한국을 가게 돼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국에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이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상품이 뭐가 있었죠? 커피 커피 이거 슈퍼에서도 BTS 커피를 파는데 요 커피는 거기서만 팔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인물별로 하나씩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다 있는 거거든요 랩 몬스터랑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기민 와 바로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커피는 멤버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거고요 어? 근데 여보 그 얘기 들었어요? 왜요? BTS 군대 간다는 얘기 했던데 아 진짜? 오늘 살짝 어디서 뉴스를 본 거 같은데 혹시 알고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한 굿즈 포토북인데 무게가 상당해요 이게 그래서 뭐 들었나 봤더니 안에 포토북이랑 포토카드랑 그다음에 옷이랑 또 뭐 들었는데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서 이거 가격만 해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격 보고 이거 8,000패소라 그래가지고 우와 근데 이제 이거 저희 아시는 분 그 오픈하시는 그분이 저희 영상을 또 자주 보세요 저희 영상 또 팬이라고 해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저희에게 그때 이제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갑니다 다시 한번 이거 제공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이제 전달을 하려고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곳을 처음에는 가보진 않아가지고 영상으로만 봤어서 오늘 처음 가는 거긴 한데 되게 꼭대기에 있다고 얘기만 들어 오늘 여보 우선 이거를 와줄 젤라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여보 기억나요? 이거 아포방포 뜻? 응 아 미 포레버 방탄소년 포레버 아 예 가자 다행이다 젤라? 어? 어? 우와 그치 우리도 청양고추 말고는 이름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치 우리도 청양고추 말고는 이름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베리맨이네 자 젤라 슬리 챌린지 하하하하 오마이갓 왔다 가자 가자 엄청 많네 방금 알려준 아저씨가 우리가 살짝 주차해놨던데 그 집의 주인이 되게 스트릭하다고 일부러 알려주신 거예요 다른 데에 주차하라고 잘 세우고 왔어요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길 따라서 올라가려고 영상에서 왔던 길이니까 맞죠? 본 거 같아요? 어 누가 우리 불렀나? 아니? 너 불렀어? 모르겠어 여보 괜찮겠어요? 영상에 보니까 되게 높더라고요 여보 이제 켁켁한다 켁켁 진짜? 어 진짜 그때 힘들었는데 나 그래도 요즘에 운동 시작했잖아요 저는 좀 바를 수 있어요 이제 고잉업 여기 길을 알려줬더니 어 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제 기억나는 얼굴도 있네 우리 그때 길을 알려주셨던 분 아 진짜? 어 야 이거 뭐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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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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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가 가팔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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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여보 얼굴 하얘졌다 여보 얼굴 하얘졌다 아무것도 없는거야? 아닌데 오늘 아침에 빨래하는 적이 있는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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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가서 부산에 관계가 있는 곳 네 여보 여보 부산에 관계가 있어요 여보 여보 부산에 관계가 있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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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21일까지 오 진짜? 서울에 가고 싶어요 아 진짜? 오!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떻게 가야 할까요? 한국어 visa 그리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쉽게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요? 그냥 가고 싶어요 아이콘이예요 아... 돈이나 어떤가? 네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는 비싸들에 있는 비싸들받아 정말, 정말... 뭐, 뭐? 아, 정말 어려워요 아, 예 이렇게, 예 했는데, BTS가 걸어가는 콘서트를 아... 그래서, 아, 그들은 그들은 영광을 가지고 아, 그리고, 엄마는 왜 못 지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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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아... 아, 아마... 근데 제가 BTS가 아르바이트에 들어가면... 아, 네. 아마... 아... 다음 2년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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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직업이 있냐고 한번 물어볼까? 다른 사람은.. 그 둘은 지금 수를 만드는데 다른 사람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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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여자들? 모든 여자들. 그러면 솔라, 운사, 돌아가자. 21일? 21? Can I get your number? BTS 그 콘서트 현장에 이 두 분이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네 Your last name is? Tan Tan is not Filipino It's a mixture of a Chinese something But not really pure 30% something The husband So he will be coming 10 to 1 10 to 1 Just 1 So they have news They go to Magnet Jimin's Cafe They're outside The tickets are sold out So they're sitting outside They have big screen I sold out everything Koreans are the one The first one to get inside When they do arrive there? 13 13? They arrive there in 13? They arrive there in 13? 12 o'clock there at Maktan And then 6 o'clock at Busan Incheon airport? Incheon Oh yeah 6 o'clock in the evening We're in the evening 13 o'clock in the evening Oh 13 o'clock in the evening 13 o'clock in the evening So they rent Oh They rent a boarding house Or something hotel Something Everything in the One Some Visa When they have their itinerary You have to file the Laging house Or something Everything I think They're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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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just come back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hat's your name, please? J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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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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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can see Busan There was a song Really BTS There So You didn't want to be Here I'll never end up That's engage You Gorn You'll see You can see You can see You can see I'm in the You can see I'm in the I'm in the I'll se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